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이에요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또 응급상한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요 요양보호사의 기준을 맞춰요 무조건 대상자에게 맞춰줘야겠죠 대상자의 삶을 존중해준다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하면 안되겠죠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 이거 어겼을 때요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던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 벌칙은 2이고요 간호조무사는요 더 세요 3,3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2,2를 기억하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던지 싫으면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 돈을 내라 이겁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이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요 정서적 학대 2번이죠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또 정서적 학대 뭐 있어요? 침묵하거나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말을 걸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이거 정서적인 학대고요 친구 못 만나게 해 친척들과 연락 못하게 해 이거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또 치매 증상이 심한 노모한테 시설로 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일삼는 것 역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1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거는 경제적인 학대예요 또 3번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죠 4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학대고요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방임입니다 방임 방임은요 노인이 어떠한 안 좋은 상태로 있어도 집 안에 있다 이렇게 국가고시용으로 답을 체크하면 맞는데요 방임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또는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죠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틀리,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이런 걸 제공 안 하는 거 방임이에요 신체적 학대는요 포인트가 뭐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생존 유지의 기본적인 것을 단절시킨다 가스 끊었어, 난방 끊었어,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약 먹어야 되는 대상자 약 안 줬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했어 이거 신체적인 학대예요 문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건 어떤 학대죠?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영수증이 쌓여있다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이거는 방임으로 가셔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안 내준다 그거고요 그냥 뭔가 끊어버렸다 전기 끊었다 단절시킨다 이거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또는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또는요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기관장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업무 배치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오른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비밀을 보장 안 했을 때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루나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기술을 습득한다 이것입니다 또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하면 안되겠죠?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또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경쟁하면 안되겠죠?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나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성군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요? 5번이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이 민감해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러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잘 동반된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이런 것들이 국가보시에 나왔었어요 위염으로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재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올린다 5. 하루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요? 금식을 해서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죠? 과음과식 피하는 게 좋고요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올린다? 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야외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인플루엔자가 뭐죠?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오죠 인플루엔자 대상자는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거든요 65세 이상은요? 인플루엔자 독감 매년 접종 무료죠 매년 1회 접종한다? 그것도 국가고시 정말 잘 나와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할인을 요청하였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보기 볼 것도 없이 그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보기를 보세요 아시겠죠? 1.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답 바로 나오죠?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요?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국가고시에 한 두 문제는 나오고 있죠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사용 시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또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아무튼 할인을 요청하면 그거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한다 또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도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요? 의료 행위는 하지 않죠? 흡인, 관장, 도뇨, 욕장 치료는 하지 않아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료의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제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보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은요?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쵸? 오심을 호소한다 중식 1분의 1 공기 피부 박미 5 곱하기 8cm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유카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겠죠? 공식화된 용어를 쓰고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죠 1. 이불 빨래감이 세탁실에 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보고하거나 신고하면 되겠어요 요양보호 업무를 왜 보고하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누구 서비스의 질?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하니까 피해가 최소화되죠 대상자가 휴유증이 적어지는 거죠 또 타 전문직과 업무를 협조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를 들어서 대상자가 말이 갑자기 어느려지고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어? 이거 혹시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니야?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빨리 119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뇌졸중 전조가 왔는데 골든타임에 무사히 오게 된 거죠 그럼 누구의 삶의 질이 높아요?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상자가 피해가 최소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2. 삽입된 유치 도뇨관을 제거해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4.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제를 눈 위에 올려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제를 눈 위에 올려줍니다 5.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두나요? 대상자의 의치를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둘지 빼낼지 가족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요 6. 유치 도뇨관을 제거해준다 의료행위죠 이거는 간호사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이미 임종을 한 직후에는 분비물이 배출되면 닦아주는 게 좋죠 이 자세를 옆으로 눕혀주지는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기저귀를 대고요 죽고 나서는 패드를 댑니다 4.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얼굴까지 가리지만요 현실에서는 어깨까지만 덮는다 4. 사후 강직 시작되기 전에 자세 바르게 해줘야겠죠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살짝 올려주는 게 좋고요 임종씨의 조명은요 차분한 게 좋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조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비타민 D 하면은요 햇볕을 조인다 입니다 햇볕을 조이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 체중 부하 운동 하면은 뭐 딱 떠오르셔야 되죠 골다공증을 떠오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걷기 운동을 한다 걷기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요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손해가 손상됐어 하면은요 운동실조증이 걸린다 이거예요 균형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다 이거는 손해 손상과 연결하셔야 돼요 안압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압상승하면 딱 나와야 됩니다 안구 통증과 시력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안압이 상승했어 통증이 있어 이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1. 농내장 2. 백내장 3. 강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정답은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농내장이고요 그냥 뿌예 수정체가 뿌예? 그러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각막이 뿌예 하면 뭐죠? 녹각 녹내장이 되겠어요 노아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공복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요? 인민감 기억하시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노아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 보통 당뇨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감소되니까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공복시의 혈당이 증가하죠 상승하죠 또 기초대사율이 감소돼요 기초대사율은 왜 감소돼? 근육의 질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도 감소가 됩니다 갑상선 분비 호르몬은 감소하죠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하죠 당의 대사도 감소하지만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부신 등은 늙었다고 노아가 왔다고 변화가 크지는 않다 도파민 부족으로 하면 답 딱 나와야 됩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섬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 뭐죠? 도파민이 부족해 동작이 굼떠 안정시에도 떨림이 덜덜덜 있어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은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신경전달물질이에요 이게 파괴가 되니까 동작이 느려지고 이게 덜덜덜덜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한마디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한다? 바로 파킨슨이에요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파킨슨은요 약물요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거나 관절 운동을 시키고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 물어봤죠?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심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요 심부전 대상자 되겠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심신갑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폐렴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더 먹어야 돼요 방광염 물을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신갑부 간 간경화 심 심장부전이에요 심부전 또 신 신부전 신장의 부전입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다 물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이렇게 나와요 만성신부전이든 그냥 신부전이든 신이잖아요 신부전이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또 갑부 갑상선기능저하증 부 부신기능저하증 물을 먹었을 때 뭔가 붓는 듯한 그런 질병은요 수분을 제한해라 이겁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처방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의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2. 약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1.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를 한꺼번에 복용한다 안 됩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약물 부작용이 있으면요 의사에게 물어봐야죠 의사의 진료 후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약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약물의 오용이에요 비상약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이거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는요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 편의점 가서 소화제 살 수가 있죠? 팔목 삐었어, 파스 살 수 있고요 감기 걸린 것 같아, 편의점 가서 살 수 있어요 나 머리가 아파, 진통제 살 수 있고요 열나는 것 같아, 해열제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요? 취업했어! 그 규칙, 또 임금, 월급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요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만약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법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다치고 나서 돈이나 의료적인 것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소득이 포인트입니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요? 독립의 원칙이에요 노인복지의 원칙이 있어요 국제연합 유엔이요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독립의 원칙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독립의 원칙이고요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이에요 요양원 가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게 더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지 않나요? 소득이 있으면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 뭐예요? 1번이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요? 공단에 제출한다 입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요양보호사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죠? 대리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죠?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했을 때 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 누가 해요? 공단 직원이 하죠 우리가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집으로 방문을 해요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한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정서, 이용계획서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 5번이죠 단기보호는요? 제가급여예요 또 2번 특례요양비는요? 특별현금급여였죠 특별현금급여 3가지 BBB,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게 바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는요? 제가급여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이 시설급여였어요 제가급여 뭐 있었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제가급여, 복지용구 대여하는 거 있었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그럼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왼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런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뭐 노말한 보기가 되겠네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쪽은 지지하고 건강한 쪽은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요 불편한 쪽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밑으로 하고 오른쪽을 위로 해야겠죠? 또 불편한 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또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했는데요 왼쪽은 건강한 쪽이잖아요 불편한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숟가락은 어느 쪽으로 놔주는 게 좋을까요? 왼쪽이죠? 건강한 쪽에 숟가락을 놔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요?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보고해야겠죠 영양액을 너무 낮은 온도로 준비하면 위에서 격련날 수도 있어요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따뜻하게 준비하는 게 좋고요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잠그고 보고한다 영양액이 역류되면 역류될 때도 마찬가지로 잠그고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5. 경관 영양 돕기 콧줄 많이 꼽죠? 의식이 없어도 시작할게요 식사 시작할게요 끝낼게요 이렇게 항상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위관 영양은 1분에 몇 cc 이상 주입하지 않을까요? 50cc입니다 cc랑 ms가 같은 단위예요 50cc 또는 50ms 같죠 또 비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코에 많이 꼽기 때문에 코가 많이 헐어요 윤활제를 바른다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잘게 쪼개어 먹인다 2.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정답은요? 2번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알약이 너무 많으면요 무리해서 한 번에 먹을 필요가 없죠 2번 3번 나누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잘게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안 돼요 알약 문제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넣지 않는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알약 개수가 많으면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한다 대상자가 손을 떠는 파킨슨 질환이야 직접 알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까지 아셔야죠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응검 안쪽에 거즈를 대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랑 4, 5cm 위에서 점적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비루관이 어디예요? 이 눈과 눈 사이 콧등쯤 있잖아요 이 콧잔등 여기를 지그시 눌러줘야지 이 안약이요 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눈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안약은요? 높이는 한 1, 2cm 위에서 투여하죠 아래 결막랑이 뭐죠? 한검이에요 여기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위에서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닦아줄 때는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비루관을 눌러주는 이유는요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요?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일단 문제가 있으면은요 잠그고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수액병은요? 심장보다 높아야겠죠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소변 주머니입니다 소변이 내 몸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역류되면은요 염증 생기겠죠? 소변 주머니만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고요 수액병 또는 뭐 위관 영양액 우리 몸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요 잠그고 보고한다 반을 제거했어 비비나요? 비비지 않는다 왜? 피멍 발생되니까 비비지 않는다 피멍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구시 누르고 절대로 비비지 않는다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노화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요? 4번 지역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했나요? 아니죠 노인은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계속 접촉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요 동반자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또 만성질환은 민간요법으로 관리하나요? 의사의 진료 후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요게 포인트죠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요?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망설여진다 조심성이 증가해서 그렇죠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기 의견을 못 낸다, 결정장애가 있다, 대답을 못한다 다 조심성의 증가예요 2. 애착심의 증가는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외향성의 증가 내향성이 증가하는 거죠 사회적 활동 감소하죠 타인 만나는 거 기피예요 점점 내향적으로 변해간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역시 증가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 이런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하죠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증가한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다 하면 파킨슨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하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세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압박돼요 요도구가 좁아지니까 소변줄개가 가늘져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옵니다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게 좋고요 낮에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피하는 게 좋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다? 소변줄개가 가늘어진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줘야지 나온다? 그리고 밤에 계속 소변이 마려워서 자면서 한 3번씩 중간중간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야간에 가렵죠? 밤에도 간지러워요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사용한 침구류는 찬물로 세탁해요?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뜨거운 물로 1, 20분간 세탁하고 세탁하고 나서도 3일 동안 쓰지 않아요 왜? 그 옴이 3일 내내 살아있으니까요 가려운 부위만 연고를 도포한다? 아니에요 이 목부터 전신에 다 발라야 됩니다 옴찐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요 아침에 씻어내는 거예요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 있는지 확인한다? 옮을 수 있겠죠? 감염 부위를 만질 때에는 반드시 보호구, 장갑, 마스크 이런 거를 착용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에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번 정서지원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4. 신체활동지원서비스 5.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대행하는 거죠 정답 3번 개인활동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에 대행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양보호사랑 대상자 둘이 나갈 수도 있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방문하고 요런 것들 외출 시 동행하는 거죠 또 일상 업무에 대행 약타기 물품 구매 요양보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죠 일단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대받은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다 또 노인학대의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이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재발 방지 교육도 하고 노인의 자살 예방 교육도 하는 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1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수사는요 사법경찰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2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자를 지정한다? 이런 거는 법률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이건 의료기관에서 해야겠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면량이 증가한다 5.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요? 5번이죠? 임종이 임박했어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임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운이 없다가 가시죠?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맥박은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죠? 피부색은 좀 파래집니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동공은 확대된다 소면량도 감소한다 이걸 필료라고 하죠? 임종 징후 감소하는 것 맥박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소변도 거의 없어져요 왜? 먹은 게 없으니까 동공은 확대되고요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의식이 흐려지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호흡이 안 좋다? 상체를 올려준다 이거 기억하시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임종씨의 호흡, 체인스토크스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2번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뭐 보다 뭐 하면은요? 좋은 걸 기억하세요 실내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 장기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고요 운동 시간은 낮시간이 좋다고 했죠?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동 위험해요 또 찬 곳에 나갈 때는요? 무장해야겠죠? 방안복, 모자, 목도리,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층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요?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맞죠? 1. 존층을 생략하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또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면 됩니까?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대상자를 동기부여도 해주고 옹호도 해주고 그런 좋은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면 대상자도 듣기 싫단 말이죠 또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나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합니다 뭐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먹잖아요, 그쵸? 방문 일정 변경하려면요 항상 그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줘야겠어요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절임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절임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요? 2번 손을 털면 절임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죠? 수근간 증후군이 뭐예요? 정중신경이라는 게 손으로 지나가는데 이 손목의 관절이 좁아지거나 이 속의 압력이 증가해서요 신경이 자극되면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목 통증이 수근간 증후군이에요 손을 털면요? 조금 덜 아프다 절임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요 수근간 증후군의 자가진단법도 국시에 나왔죠? 팔렌검사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어요 그러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저려오거든요 아 그러면 나 수근간 증후군인가 보다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요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수두 대상자 풍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요양보호사는요 풍진 대상자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손 씻기가 가장 좋잖아요 마스크 끼는 거 이런 것들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예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예방접종은요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 맞는 것입니다 또 4.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는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뭐를요? 모자, 빗, 수건 이런 거 공동으로 사용하면 옮습니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요 휴지로 닦으면 어떡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야겠습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대행에 불만족해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 서류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정답은요?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되겠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방법 볼게요 외출 목적을 파악한다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를 한다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필요한 것들을 점검한다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 미리 확인한다 또 계단을 오를 때는 쉬면서 이동한다 대상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한다 외출 후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 대상자의 업무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침의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셨군요 점점 식사량이 느는 것 같아요 정답은요? 계속 밥 달라고 하는데 계속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안심시키면서 다독거려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밥을 달라고 하죠? 시간 개념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고 어? 이거 드셨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고요 대상자가 계속 니가 훔쳐갔지 하면은요 같이 찾아볼까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침의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밤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정답은요? 5번 밤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되겠습니다 1번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낮잠 자면은 밤에 잠을 안 잘 거 아니에요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시킨다 낮잠을 자면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지금 낮에 잠을 재우는 보기들은 다 틀린 거예요 침대로 가서 늦게 하면 안 되겠죠? 따뜻한 우유 제공하면 졸리잖아요 조용한 음악도 틀어주는 게 아니죠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이것보다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밤에 잘 수 있게 해준다 침의 수면 장애 침의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죠 산책이나 이런 야외활동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접으면서 운동하도록 돕는 게 좋겠어요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잠 잘 자도록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침의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 안에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방을 바꾸어준다 2. 창문을 열어둔다 3.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 실외의 배회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3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침의 배회에 볼게요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또 침의 대상자가 불안해한다고 하면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줍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어디가 아픈지 바지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이요 낮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는 게 좋고요 집은 환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침의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고요 가죽사진을 걸어두는 게 좋다 배회코스는요 실내에다가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떡을 먹다가 갑자기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이거 뭐예요? 숨막힌다 이거죠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하임 리히법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4번 큰 기침을 하게 한다 입니다 하임 리히법은요 등 5번 두들기고 복부 밀어내기 5번 하는 거예요 일단 목에 뭐가 걸렸으면요 본인이 큰 기침을 하게 하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등을 쳐주던지 또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던지 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요실금 팬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실금 팬티는요 일반 섬유 팬티에다가 방수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요 세탁 후에 반복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한 명은 상체 지지하죠? 한 명은 하체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넓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넓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넓다리와 발목 정답은요? 3. 겨드랑이와 팔, 넓다리와 종아리 한 명은 상체를 지지한다 또 다른 사람은 하체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휠체어는요 침대에 평양하게 붙이고 잠금장치를 잠가줍니다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뒤쪽에 서요 그래서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서 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밖으로 잡아줍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대상자의 하체를 잡죠 종아리 아래에 넓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 넓다리가 허벅지잖아요 허벅지랑 종아리를 지지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겨드랑이와 팔, 넓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한다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을 지지한다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답은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치매 대상자예요 항상 안정시킨다 내 편 들어준다 쉬운 단어로 짧게 설명한다 예, 아니오를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왜? 이런 질문하지 않는다고 했죠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말할 때는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 마주보고 말했죠 항상 현실을 알려주고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서술어가 항상 뭐로 나와야 된다? 아 그래서 속상해요? 걱정돼요? 답답해요? 이런 게 나 전달법입니다 주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정답은요? 5. 답답하네요 속상하네요 걱정되네요 염려되네요 이런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4.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되겠어요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스러 가요 이름과 존증을 함께 사용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싱싱이님 저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해 주고요 또 예전에 과거의 사진, 가족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본다 2.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5.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정답은요? 5.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본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벗는다고 하면은 일단 이 옷이 불편한 건지 대소변에 욕구가 있는 건지 회음부가 어떻게 아픈지 이런 상태를 확인하고 도와주는 게 좋겠고요 5.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힌다 6.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7. 화장실을 데리고 간다 이런 것들이 답이 1차적으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노출증이야 자꾸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해 이런 경우는요 조금 단호하게 가죠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당황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기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단호한 말로 제지한다 그래서 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시고요 내가 바지를 벗었어도 남한테 피해를 안 줬어 그러면 바지를 갈아입힌다 아픈지 확인한다 이런 거고요 성기를 노출하고 성추행을 했어 이럴 때는 강하게 단호하게 제지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2.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 수건으로 바꾸어 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침해 반복 행동이죠 보통은 주의를 환기합니다 하지만 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도 답이 되겠죠?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나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보통 거의 다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를 환기하는 거 안심시켜 주는 거 다독거리는 것이 답이 되겠어요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거실 출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5.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정답은요? 5번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1번 거실 출입구의 문턱은요 없애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합니다 너무 깊은 욕조는 위험해요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가 편하죠 욕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 둥근형보다는 막대형 손잡이가 더 열고 닫기가 편합니다 대상자의 주거 환경에서요 현관은 환하게 하는 게 좋겠죠 또 거실의 문턱은 없앤다 식탁은 다리 간격이 넓은 게 좋다 대상자의 방에는요? 비상배를 설치한다 또 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화장실은요? 안전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낮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치매 파괴적인 행동이죠?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수개월 이내에 사라져요 초기에 분노를 시작하죠?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파괴적 행동을 중지합니다 화를 낼 때는요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요 좋아하는 뭐 드라마를 보자고 하면서 텔레비전을 틀어주거나 어르신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또는 텃밭에 물 주러 갈까요? 이렇게 관심을 돌려줍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3.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해질력이 포인트입니다 석양 증후군이죠 낮에는 멀쩡해요 유순해요 그런데 석양이 질 무렵 저녁만 되면은요 이상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는 함께 있어줘야 되고요 가족 얘기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 등마사지 음악 듣기 좋죠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애완동물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익숙한 소리, 좋아하는 일,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이런 것들이 다 해답이 됩니다 커튼을 닫고 조명을 밝게 한다 텔레비전은 크게 켜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석양 증후군의 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꾸 산책 가자고 하면은요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산책하게 하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려면은요 함께 나가야 됩니다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석양 증후군일 때는요 문을 다 잠가야 돼요 다음 그림에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짜는 표시죠? 약하게라고 쓰여 있어요 1. 손으로 약하게 짬 2. 약한 햇볕의 말림 3.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 드라이클리닉을 약하게 함 5. 염소기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1번 손으로 약하게 짬이죠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2.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한다 5.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당뇨병 대상자는 저혈당이 무서워요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당뇨약, 사탕 또는 오렌지주스, 초콜릿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고요 당뇨환자 카드도 있어요 그거 가방에 같이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 유지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죠 운동은요 서서 하는 운동이 좋았고요 주변 환경은 바꿔주면 안 돼요 익숙한 환경이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지 않죠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게끔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해줘야 되고요 치매는 초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말기로 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스스로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이 좋고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합니다 일관된 요양보호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또 치매 대상자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고집부를 때 위험하지 않는다면 그냥 허락한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동변기 뭔지 아시죠? 의자에 앉는 거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이동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있으면 손소독체로 닦아준다 4.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5.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기보다는요 호출배를 대상자 손 가까이에 주거나 배설이 끝나면 뭐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2번 이동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지 않죠 양쪽 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인 자세가 돼요 이동변기가 그렇게 막 무겁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3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었으면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또 4번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랑 같게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요? 누워있던 대상자 앉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눕히죠? 앉아있던 대상자 일으켰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히죠? 종전의 자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원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간이변기가 뭔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넣다 뺐다 요관 같은 거죠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간이변기가 거의 플라스틱이거든요 대수변이 묻기 때문에 소독을 열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이동변기가 아니잖아요 간이변기는 넣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둔다 방수포를 엉덩이 아래 깔아놓는 거죠 4. 침대를 평평하게 해주면 힘이 안 져지죠 침대 머리를 올려줘서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는 게 아니죠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면요 이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대상자가 꼼짝도 못해 협조가 불가능해 그러면 옆으로 돌린 다음에 간이변기 넣어주고 다시 똑바로 눕혀가지고 용변을 해결하는 거죠 간이변기는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대어준다 두모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이런 것들 알고 가세요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이 안쪽에 이 대소변을 이렇게 감싸서 겉에는 깨끗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1번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면요 감기 걸리죠 교환하고 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거나 탈취제를 이용해서 냄새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욕청 생겨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신속하게 갈아줘야겠습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보고를 할 필요는 없죠 문제가 있을 때만 보고합니다 또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요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기저귀는요 최후의 보류예요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기저귀를 바로 착용하면 안 되죠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실금했다고 몇 번 실금했다고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기보다는 배뇨관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좋아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 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유치 도뇨관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는요? 우리 몸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변이 역류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2. 소변이 빠지는 관이 줄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꼬여 있으면요? 소변이 안 빠지죠? 통증이 생기고 복부가 팽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안 그러면 분실되거든요 5. 의치를 빼고 자야겠죠? 왜? 6.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6, 7시간 빼고 잡니다 6.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으면 쪼그라들어요 변형되니까 안된다라는 거 6. 의치 뭘로 닦죠? 6.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묻혀가지고 미온수로 닦습니다 6. 표백제에 담그면 변색되죠 6. 안 돼요 6. 의치 비싸거든요 7. 윗니를 끼울 때는요 엄지 검지 두 개를 쓰죠 8. 아랫니를 끼울 때는요 손가락 하나 검지로만 눌러서 끼웁니다 9. 의치는요 중요한 거 찬물에 담가라 10. 뜨거운 물은요 쪼그라드니까 안된다 10. 윗니부터 끼고 윗니부터 빼라 11. 윗니 끼고 아랫니 끼고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 자기 전에 빼서 잇몸 압박을 해소해라 13. 고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서 분실을 방지해라 14. 모양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찬물에 보관해라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귓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5. 침상에서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기는 방법입니다 5. 침상에서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기는 방법입니다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양동이 안에 넣는다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어요 솜으로 귀를 막고요 눈에는 수건을 올려 놓는 거예요 또 2. 감긴 후에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요 드라이기로 말려야지 감기 안 걸리겠죠 3. 면봉으로 귀의 겉, 외이도 이거는 닦아도 되는데 귀 속까지 닦으면 손상이 와서 안 된다는 거죠 또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하게 놓는 것입니다 어깨가 아니고 머리를 감겨야 되니까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와야 된다라는 거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방스포 위에 수건을 놓아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손가락으로 마사지해요 손톱으로 마사지해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죠 따뜻한 물로 헹궈줘야 돼요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말을 못해요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을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요?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언어장애가 있어요 보통 뇌졸증 걸리시면 반신마비가 오고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눈 깜빡여보세요 손짓으로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소음을 피하고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소통이 안 된다면 그림판, 문자판 괜찮죠? 바나나 굳이 설명하지 않고요 바나나랑 딸기 이렇게 들고요 둘 중에 어떤 거 드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림판 좋다 언어장애는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니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죠 연결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언어장애 대상자는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잘 표현하면은요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공감을 해줘야 돼요 왜?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부터 말 못하고 반신머비도 누워있어요 얼마나 지금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겠어요 조금만 잘해도 아이고 쭈쭈쭈 잘하십니다 이게 바로 동기부여자의 역할이죠 얼굴과 눈을 응시하고요 그림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침의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침의 반복 행동 반주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거 기억하면서 보기 보세요 1.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 5번이죠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치매 대상자 문제는요 함께 뭐뭐 해요 이거는 다 맞습니다 웬만하면요 함께 있어준다 함께 산책 간다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로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4번 상추 함께 따로 나갈까요? 이거죠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치매 반복 행동이 좋고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3. 근력운동을 하게 한다 4. 적정 실내 온도를 조절해준다 5.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요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치매 대상자는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자기가 지금 목이 마른 건지 대소변이 마려운 건지 더운지 추운지 잘 못 느낍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좀 알아서 파악해 주는 거예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이거는 잠이 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집중되는 행동을 피하죠 콩고르기 하게 한다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잠을 재우는 데는 적합하지는 않겠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 3. 척추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요? 선망이죠 급격히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급격하게 발생한다 갑자기 발생한다 급성질환이다 선망이 되겠습니다 선망은요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알려주고요 현지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선망은요 보통 전신마취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급성질환이에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지만 대체로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완전히 회복되거나 조금 남거나 그렇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선망이 오거나 선망이 자주 오면서 치매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한테는요 항상 뭐 사진 가족사진 달력 시계 현실을 알려주고요 식사할 때도 시간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주의욕도 감소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요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결막은 얇아져요 각막 반사가 저하되서 손상이 둔감해지고요 눈물의 양이 적어요 감소하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죠 뻑뻑해요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고요 줄어드니까 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시각계 변화 수정체 황하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의 어려움을 느끼고요 눈물심은 많이 증가하죠 빛에 대한 순응이 어렵습니다 모든 반사가 다 저하되요 눈물도 감소한다 결막도 얇아진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1번 빈혈입니다 해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 그게 빈혈이에요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돼서 산소 음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이고요 철분 섭취가 부족하죠 철분제는 뭐랑 먹어라? 철분제는 철 좀 들어라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노아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변화 골반이 커져요 어깨는 좁아지죠 추간판 디스크입니다 얇아져요 근긴장도가 떨어져서 운동 능력이 감소되는 거고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돼서 관절 운동도 제한돼요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죠 엉덩이도 살이 쪄요 팔다리만 삐쩍 말라서 거미형 체형이 된다 그랬어요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게 허리나 무릎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죠 균형 능력 떨어지고요 조정 능력도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시각장애의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요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 눈이 안 보이는 거죠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팔을 붙잡을게요 말을 건네어서 알게 해야 돼요 2. 요양보사 중심이 아니죠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해야 됩니다 4. 지시대명사 눈이 안 보이는데 이쪽 저쪽이 어느 쪽인 줄 알아요 지금 대상자님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요 요양보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리드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2시 방향 5시 방향 이렇게 설명한다 신제 접촉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누가 내 몸을 먼저 딱 터치해보세요 너무 놀라겠죠 먼저 말을 건네고 터치해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지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머리카락이 엉켜있을 경우 잘라낸다 2. 귀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를 잡아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정답은요? 4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1.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요? 물로 적셔서 빗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 귀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대상자의 어깨에 수건을 덮고 안경과 머리핑 등은 제거하고 손질한다 3. 빗질은요? 매일 하는 것이 좋아요 5. 한 손은 모발을 잡고요 다른 한쪽으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모발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온찜질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요?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맞죠? 발목 골절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골절이 의심될 때, 외상이 의심될 때는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찜질은요? 냉찜질이죠 튀어나온 부위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고정은 되지만 압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움직이지 않는데 돌려보면 안 되겠죠? 다친 부위는요? 부목을 하고 심장보다는 살짝 올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골절 시에는요? 안정시키고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 안 돼요 손상 부위가 붓기 전에 장신구를 제거하는 거 중요하죠 상처 부위는 냉찜질합니다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골절이 생기면요? 순간적으로 뼈가 확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골절을 거의 의심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목 대고 병원 간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물어보았죠 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만지는 거고요 나는 가슴 압박이죠 다는요?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거고요 나는요? 인공호흡이고요 마는요? 자동심장 충격기 부착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반도가기 인상 반도가기 인상이죠 반응을 확인한다? 가가 되겠고요 도움을 요청한다?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빨간티 입으신 분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도움 요청하는 거 다죠 심폐소생술이 들어갑니다 심장을 압박한다? 가슴을 압박한다? 나가 되겠고요 기도 유지를 한 이후에 인공호흡 들어갑니다 나, 다멜, 나고요 기도 유지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나라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부착하고요 상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심폐 기능이 멈춘 후 골든타임은요 4에서 6분이에요 이 안에 혈액순환 안 되잖아요 뇌에 손상이 옵니다 뇌사에 빠져요 그래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죠 119는 이거보다 빨리 오긴 어려우니까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뭐예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거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에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5번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긴다?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의 증상은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 이 자결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포진입니다 자결감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수포가 피부에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서 띠모양으로 나타난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거 바로 피부가로 가셔야 됩니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항염증제,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을 줄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아닙니다 치료 후에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아니죠 이게 감염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휴식하고 안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가려운 부위는 온찜질, 가려우면 냉찜질이죠 칼라민 로션을 주거든요 그럼 좀 바르면 덜 간지럽다는 거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뭘까요?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심근이 뭐예요? 심장근육이죠 심장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노화가 오면요 좋은 것들이 다 감소를 합니다 심근의 두께 감소 왠지 그럴싸하지만 심장근육의 두께가 감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심박동수 감소 최대 심박출량 감소 심박출량이 뭐예요? 심장의 1분 동안에 내보내는 뿜어내는 혈액의 용량이 심박출량입니다 이게 줄어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더 더디겠죠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감소한다는 거 심혈관계 질환 또 다른 거 어떤 문제 나와요? 심장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 부종이나 치질이 생긴다 이 정도 알고 갈게요 혈액순환 감소하죠? 심박출량 감소하죠? 심박동수도 감소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 되겠어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곱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코 속을 제외하고 꽃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요 2.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고 그리고 눈곱이 있는 좀 지저분한 곳을 닦는 것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또 더러운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죠 순서는요 닦는 순서 얼굴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아시죠? 눈, 코, 볼, 그 다음에 입이에요 이마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귀, 목 이렇게 순서로 닦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은요 엄청 건조해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닦는다 또 상처가 났을 때도 알코올로 닦는 거 아닙니다 조직이 다 해져요 코 닦을 때는요 코 안까지 깨끗이 닦아줘야겠죠 콧망울도 세심하게 닦아줍니다 코털이 코밖으로 나와있으면 깎아준다 또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는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에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이렇게 지문이 변경돼서 유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요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순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다리는 말초에서 중앙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요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팔은 손목 쪽에서 어깨 쪽으로 닦아야 되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것입니다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닦는 거고요 회음부는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죠 요도질 항문 순으로 닦아주고요 배는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엉덩이는 어떻게 닦죠?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침상 목욕 침대에서 목욕할 때는요 항상 말초에서 중심으로 손목에서 팔 쪽으로 발목에서 이 허벅지 쪽으로 유방은 원을 그리고요 복부도 시계 방향으로 얼굴은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이 순으로 닦습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힌다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4.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5.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높이로 맞춘다 정답은요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근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균형 감각이 더 올라가니까요 1번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히면요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한다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반드시 켜줘야 돼요 또 침대 난간을 내려두면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난간을 올려줘야 되고요 침대 높이가 낮을수록 더 안전하고요 침대 밑에 요를 깔아두면 떨어져도 쿠션 역할을 하니까 더 안전하겠죠 취침 시에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추는 게 좋아요 허리높이 너무 높잖아요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요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야 되고요 탁자 다리를 꼭 붙잡는 게 좋다 또 출입문을 잠그면 안 되죠 전기와 가스는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또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면 안 되겠어요 계단을 이용해서 나간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곳,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지진 발생 시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발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인한다 지진이 나면요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막 머리 위로 떨어지니까 탁자 아래,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나중에는 출입구가 다 막히면 탈출이 힘들어요 그래서 출구를 열어서 확보를 한다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한다 운동장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다음 그림에 세탁 표시에 따른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옷걸이라는 말이 써 있고요 또 이렇게 그늘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1. 다림지라요 햇볕의 건조함 일단 햇볕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클리닝함 정답은요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의 건조함 되겠습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